3,4,3,4,3,4,3,2,3,3,4, one, two, one, two, one, three! 엽족쌽, is in pretty cute Cute sez 하면서 A serie Of Ex These Two We had a CO2 TAPChive Camp in marriage for everyone. How does he present new55 guys? No! How many to get a video of mine with other boys? No! How many people are using meets other boys? Even when in a while with women with girls, how many everyibles email with their twins? No! 집에 가면 그냥 닭조가리에다 그냥 족발 나뒹고 그냥 바닥에 머리카락에다 그냥 그 구두서 허용하고 그냥 가로바이들 떨어지고 이런 박규성같은 남자 만날 수 있니깐 본 조개말만 따르면 잘생긴 남자 만날 수 있니깐 알겠습니깐 알겠습니깐 자 일동 컨실러 장전 장전 잡티 지워 지워 자 컨실러로 잡티 지웁니다 다크서클 지웁니다 여드름 지웁니다 기우미 지웁니다 필요없는거 다 지웁니다 박나래 눈코이 다 지웁니다 눈코이 다 지웁니다 필요없는 눈 필요없는 코 못생긴 입 다 지웁니다 지우면 세상이 없다라는거겠죠 차렷 장도현른병 왜 여태까지 솔로인거 같습니깐 제가 좀 못생긴거 같습니다 못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못생긴겁니다 박나래현른병은 왜 여태까지 솔로인거 같습니깐 저도 좀 못생긴 편인거 같습니다 눈코이 타치 왜 눈코이 타치여 필요없는 눈 못생긴 눈 못생긴 코 그리고 못생긴 머리 모두 전체 다 차렷 차렷 열중셔 차렷 이쁜척 귀여운 척 못생긴 척 바보인 척 뒤에서 차에 친척 뒤에서 차에 친척 친척 어 넘어졌다 넘어졌다 어 바닥에 압정이 있었네 아 아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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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뒤에서 누가 총쌌어 총쌌어 아 아 아 아 나나친거 샀다 나나친거 배발했어 어 어 바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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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점심짜리 아아 좋습니다 아주 아주 대박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 오늘 우리의 목표는 바로 헬스장에서 남자 꼬시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첫번째 코스 헬스남가 안면뜨기 안면뜨기 자 헬스장에 갔습니다 근육질의 남자가 다가 말을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할겁니까 어 저희 헬스장 운동 처음 오셨나봐요 어 처음은 아니구요 대학교 다닐 때 잠깐 운동권이었어요 허비 여러분들 조금만 힘을 냅시다 젊은 그대 잠 깨여오라 와아앙 닭발퉁 와아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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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머리 대머리 와아앙 와아앙 대머리 엎드려 쏩니다 어떡해 어떡해 어 저희 헬스장 운동 처음 오셨나봐요 엎드려 헬스장 처음 만나는 말에 절대 그렇게 반응해선 헬스나 꼬실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본 조금만 잘 따릅니다 하나 둘 네 이 앞에 혼자 살아요 으아앙 혼자 살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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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을 들은 헬스남은 아 이 여자가 나랑 지금 집에 초대하는거 아니면은 내가 남자가 없으니까 같이 놀자 이렇게 오해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번째 코스 헬스남과 운동하기 운동하기 자 헬스남과 운동을 합니다 이때 헬스남이 준비운동을 하자고 합니다 이때 어떻게 할겁니까 헬스남이 준비운동을 어떻게 할겁니까 헬스남이 준비운동을 어떻게 할겁니까 헬스남이 준비운동을 어떻게 할겁니까 그대로 엎드리라 그대로 엎드리라 이러다 준비운동을 할 때 그렇게 해서 절대 남자꽃이 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본 조금만 잘 따라합니다 하나 둘 받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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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자라고 들은 많은 남자는 아 이 여자가 지금 내 몸을 봐달라는건가 아니면은 아 진짜 뭐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해야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세번째 코스 헬스남과 스키즈마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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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헬스남이 다가와서 윗몸일으키기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때 어떻게 할겁니까 매너선 스키즈마키 스키즈마키 헞 스큘 스키즈마키 야 야 экран 이렇게 그냥 being 내가 막 힘주면 그럴 수 있습니다. 엎드려! 광고대장 폭풍이! 일어납니다. 일어납니다. 효과음인데도 진짜 냄새가 납니다. 잘 씻습니다. 알겠습니까? 알겠습니다. 윗몸 일으키기 할 때 그렇게 행동해서 절대 꼬실 수 없습니다. 그럼 어떻게 됩니까? 본 조교가 이번에 1등을 하고 온 우리 직맹과 함께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직맹당아! 자, 이렇게 해야지 헬스나물을 꼬실 수 있습니다. 알겠습니까? 알겠습니다! 해줄다! 내려가기 싫다 내려가기 싫다 내려가기 싫다 자 오늘 배운 것만 잘 기억하면 여러분들 헬스남 고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? 알겠습니다 자일동 헬스남을 향해 불기야 탈출 탈출